Q. 여긴 하늘쏘 여기는 하늘쏘 들리십니까? 2020년 9월 19일 흉가여행 60탄 와.. 60탄 미쳤다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가보겠습니다 존나게 싸느라구만 와.. 존나게 싸느라구만 본건물입니다 본건물이고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이에요 이 자네는.. 여기는.. 뭔 소리야? 어디가 있나요? 개신개라구 저거..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바로 확인!! 뭐야?! 얘들아.. 너희들 아까쯤 여기서 뭐 봤다고 그랬냐? 채팅창에서 창문에서 너희들 뭐 봤다고 그랬지 맞지? 너희들이 말한다면 이쪽 창문.. 어쩌고 내가 열어놓은거야 잠깐만 잠깐만 문은 잠겨있고.. 누구야?! 방금 본사를 안 꾸몬거 방금 본사를 안 꾸몬거 여기 계십니까? 이전에 여기를 요상한키우님께서 또다시 오셨거든요 저 오기 전에 그때.. 사람이 누워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저 향수 냄새가 어떻게 해나? 진짜 거짓말을 해보려고.. 엘리베이 또 올라오는 소리.. 잠깐만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와.. ㅅㅂ 졸리네.. 잠깐만.. 그때 뭐 틀린데.. 이 여자 양수 냄새 같은 거는 진짜 거짓말을 해보려고.. 여자 양수 냄새 같은 거는 진짜 거짓말을 해보려고.. 아까 지금 여기였나? 여기서 뭐가 지나갔나.. 얘들아? 미치겠다.. 여러분들.. 이전에 여기서 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안방에 있는데.. 여기에서 욕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창문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끊은 것이 갑자기 있다가 슥 사라졌어 가서 확인했는데 안보여 거깁니다 어? 소리.. 좀 이따 상척을 한번 가볼께요 여러분들 와우씨.. 깜짝이야.. 깜짝이야.. 와우 깜짝이야.. 와우씨 깜짝이야.. 와 진짜 놀랬어 진짜.. 야 꼬깔콘! 너 누구야? 야 세무적인 꼬깔콘 누구야? 야 세무적인 꼬깔콘 누구야? 방금 소리 들은 사람!! 귀가 혹시 저 기억 못하십니까? 이전에 왔었는데 이전에 왔었는데 저.. 여기 안에 들어왔구나 나오세요 나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기 있다! 예스, 예스! 어머니! 아니 누구야?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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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대가리 찍었어.. 잠깐만.. 대가리.. 대가리.. 여러분 잠깐만요.. 뭐야? 일로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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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확인.. 바로 확인..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일도 없어.. 둘도 없어.. 알바도 없어.. 아무도 없어.. 퇴근했냐? 중계방.. 중계방.. 나 신용등급 몰랐다고.. 걔 오지는 부분이구나.. 바로 확인해줬더만.. 나 신용등급 떡상이라고.. 난리 났다.. 여러분들.. 락을만 잠깐 봐도.. 개신불자해지나.. 오징어.. 오징어가 한 번에 서있군.. 오징어가 한 번에 서있군.. 저는 똑같은 형체가 보이고.. 현상은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사이 도망가고.. 빠르긴 한데.. 뒤에.. 뒤에 없다니까.. 왜그래.. 뒤에 장난치 마라니까.. 뒤에 없어.. 그런거.. 뒤에 없어.. 잠깐만..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둘러볼게요 여러분들 위치가 한 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둘러볼게요 지금 여기는.. 이 코리가.. 이전에 왔을 때.. 막 장난이 엄청 심했어요 그때 물론 레전드가 나왔죠 근데 그 후에 또.. 요상한 기훈이 형님께서 갔다 왔다 가시고 이번에 제가 또 온거에요 다시 근데 현상은 분명히 있었어요 모습도 있었고 근데 딱 거기까지야 여기에서 아까쯤에 무슨 화장실 문을 탁탁! 제키기도 하고 바로 확인했는데 없고 저기 티밥! 티밥 담는거 그 그릇 있죠? 티밥 그릇 그것을 움직였다가 밝아서 확인했는데 또 사라지고 없고 모습은 한 두어번 비치고 또 사라지고 그나저나 오늘 토요일은 어딜가냐 아니 얘들아 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너희들한테 지금 누구든 야 너희들한테 나 오늘 어디가서 물어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니 갑자기 강호나씨 뭐 갑자기 강호나씨가 아니라 강호나씨가 어딘데 없습니다 sensible 없어요 여러분들 장난치지마세요 장난치지마 별로 기분 안 좋아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없잖아요 엇 구독! 좋아요! 알람쇼짱 부탁드려요